자 보세요 땅속에 숨어서 10초를 세고 나옵니다 10 9 8 7 6 5 4 3 1 0 땡 그럼 국차국차가? 스위프니? 우울스라 딥시! 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평진 포켓몬 생존기를 가져와 봤고요 오늘도 역시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하이! 헬로 미션 뽑기 전에 좋아요 800개를 달성했기 때문에 마하토볼 뽑기 뽑을 수 있죠? 나이스! 나머지 뽑을거야 다 비켜요 내꺼야 내꺼야! 아깝다 이상한 상 30개 전설의 포켓몬 소환권 전설의 포켓몬 소환권 일반 포켓몬 히트권 마하토볼 1개 오 자 그러면 미션도 뽑아주고요 디옥가서 포켓몬 12종류 잡기? 나 아직 안봤어 지옥 좋아 아니면 어떻게? 재민님 저랑 바꾸실? 나랑 바꾸실? 바꿨어 나랑 바꾸자 오케이 잠시만 대박이 아직 아무도 안뜬거 봐선 혹시? 그렇지! 하하하하 그렇지! 느낌이 오더라고 자 홋! 일반 포켓몬 획득권까지 좋아요 시작하기 앞서 저번에 800개 도전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1200개 도전하면서 좋아요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기사님 내가 지옥 가봤잖아 응 지옥 포켓몬 종류가 12가지도 안돼 진짜? 한번만 다시 돌추면 안돼 나 시외도 잉오킹까지 파면 어 간신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야야 스프러움까지 그래? 야 야 지나채별로 하면 되잖아 지나채별로 안되나? 오 나 미션 끈 나 미션 끈 일반만 포켓 오 오 왔네 왔네 그럼 둘기 보삭 뽑아 점퍼나 뽑으러 가야겠다 망수볼? 뭐야 이상한 사탕 10개 일반만 포켓몬 한 마리 못 꺼내지? 고민되네 점퍼 못 꺼내지 아 참 대놀이 내가 저번에 차에 울트라 스페이스 구경시켜준다고 했지? 아 맞아요 일로와 위에 떴어요 간다 어휴 잘 가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많은 모헌터들아 저 모헌터들을 처리하려면요 어 퍼오자 따라한거 오고 현빈이 어서오세요 티안 너 좀 핫하네 그러게요 저희 좀 위험하네요 근데 제미님 나 이거 안 잡은 건데 나 이거 안 잡은 건데 잡아야 되니? 네 저 12마리 다른 종류로 잡아야 해요 아 근데 내가 죽여버렸네? 유감이지 아 싫어겠어 어 야 좀비 피고렘 잡으면 고우트 타입 포켓몬 나와 오 어 그거 다른 컨텐츠 아니야? 맞아 아니? 비디오 나왔는데? 나다 비둘기야 너 울트라홀이냐? 어허 그럼 넌가? 난가? 주변에 포렌트 1이 있는지 확인해야지 비디오 날라갔어 메타그로스 업기 그러면 메타그로스 업기가 미션이니까 일반 포켓몬 획득권으로 메타그로스 뽑자 오케이 메타그로스 얻어주고요 미션 깼으니까 보상 하나 더 자 마하토볼 이정 뜨면 되는 거니까 그럼 본전이야 자 마하토볼 뽑기 껌 감사합니다 말입니다 내 비행고 돌려줘 야생 울트라홀이 나온다고? 야 평지에서도 울트라홀이 그냥 야생으로 나오긴 하는데? 야 나오긴 하는 거였구나 나오긴 하는데? 나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얻었을 텐데 아는 거야? 나 파크볼 없지 않았었나? 그거 파크볼? 나 원피스 생존 아 원피스 생존기라니까 그거 아냐 네 아 너무 콘텐츠를 여러 개 하니까 헷갈려 맞지 헷갈리죠 아 잠만 근데 교환기가 안와 미션 메타그로스 버리기 미션 메타그로스 버리기요? 그만해! 미션으로 메타그로스 업기고 또 다른 미션은 메타그로스 버리기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야 저기서 마우스터블 뜬다? 그러면 이득이야 이득이야 아 이득이야?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아 버려야 돼? 알루미늄 마우스터블 떴다! 저 형 진짜 떴어? 이게 뜨네 어느? 밖에서 거들어왔다가 마보로 꾸가지요 아 곡차곡차가 떠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 보세요 땅속에 숨어서 10초로 세고 나옵니다 10 9 8 7 5 4 그럼 곡차곡차가 수이콘이? 울트라 딥씨 딥콘이 나왔는데 어? 이거라는 건 아니었는데 마이너스 13에 1280 난데? 요쪽인데? 아 요 앞인? 요 앞 요쪽인가? 마이너스 13에 울트라 딥씨가 어디야? 어 뭐야 여기 있어 여기가 왜 울트라 딥씨야? 너 뭐야 어 요게 울트라 딥씨네 아 요게 울트라 딥씨야 수이콘 그래 한 번 잡아보자 퀵볼 한 번 넣어줘 봐 퀵볼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미션 전설 울비포함 포획하기 전설 울비포함 포획하기? 아 오케이 마 2벌 던집시다 오늘 약간 되는 날이야 모래집 이거 이거 오늘 날이야 반 버리고 미션 수이콘 버리기 미션 수이콘 버리기요? 예전 다 버리라고 하네 진짜 넘어가요 오 행복이야 와 사명의 박치기 블리펀치 스킬도 좋네 버려 미션 클리어 와우 오름없니 물기 바름 일으키 신속 스킬도 좋네 버려 미션 클리어 이게 맞나? 어 요게서 보상 마토볼로 이 동 안 뜬다? 개 처받는거지 아 진화도구 선크대권 하나 떴고요 마토볼로 이 동 떴어요 일단은 오케이 오 그럼 요게서 기가 막힌거 뜨면 되거든요 이상한 사탕 30개 아니 이상한 사탕 좀 그만 주세요 아 레벨링 좋네 이상한 사탕이 사복이 된다고 자 누가 또 포인트 미션을 걸었네요 무슨 미션이죠 누나 하나 백렘 만들기 오케이 아 치지마 레벨업하고 있잖아 됐다 백렘 어 일반 포켓은 소환권 떴네요 어디다 깔아야 여기 깔자 그냥 아 불편 됐다 요오 요오 잘 만들었다 내가 오래간만에 협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겠어 알겠어 요 또 뭐야 어 깜짝이야 뭐야 가요가 나와있어 재민님 자연스럽게 볼 터지는거 뭐죠 오 나 침이 걸렸어 베푸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는 검을 꺼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소민 아니 킥볼 설마 잡히겠어 킥볼 한 번만 던져보자 설마 잡히겠어 근데 그거 잡히면 저한테 미움받는게 아니라 그이 에 에이 소민님 소민님 설마 잡히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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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빨리 시비 걸어 하하하하 아 참 디안이 고립 쓰면 유튜브 시작하다보겠지 왜 갑자기요 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체 언제 시작할까 하하하하 좋잖아 어 소민이 잡았다 야 교황지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컨텐츠에서라도 꼭 갚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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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와봐, 나와봐. 하나, 둘, 셋! 판박자! 아이씨! 난 들어왔네.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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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가요? 지금 엔더 진주 몇 개 있냐, 다들? 창고에 제가 두 개 넣어놨어요. 겨우? 네. 없는데? 그마저도? 분명 창고에 내가 두 개 넣어놨는데? 누구야? 누가 원비스 못 넣었다니까, 그걸로? 불기야! 안 먹었다고? 그래요? 어? 도리야, 너 전포 있잖냐? 네. 1호치로 바꿀래? 가이오가 1호치로 바꾸면 이쁘긴 한데. 핑크 가이오가. 핑크 오가 할래, 핑크 오가? 그럴까요? 핑크 오가야? 선물. 핑크 오가. 어, 핑크 오가. 나는 빨간 루나라. 좋아요. 어? 미션 데렛네 70렘 만들기? 어? 오케이. 아, 이상한 사탕 삽니다. 데렛네 먹이지, 이상한 사탕. 아, 데렛네 먹이요? 팝니다. 얼마, 얼마 가격 생각하고 계시죠? 나중에 필요할 때 도와주십쇼. 아,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개. 우! 야, 둘기가 울트라로 나와라. 렉 걸린다. 오케이. 근데 나 그게 너무 궁금해. 둘기가 울트라비트 몇 마리 잡았으니까. 한 번 성과를 보여 보거라. 메쉬붕. 원래 두 마리 더 와가지고 왔습니다. 오! 그 다음에 잠시만요는 또 뭐야? 왜요? 아이고, 잠시만요는 또 뭐냐고? 잠시만요 라메. 잠깐 좀 저리로 가주세요. 알겠어. 제 심장 같은 거라서. 아, 그래? 야, 조심해! 쫓아간다! 배돌이가 쫓아간다! 조심해! 배돌이가 쫓아갔어! 어디서 사라졌어! 누가 먹었어? 안 먹었네. 내 전체에서. 나 진짜 안 먹었어. 누구냐, 순순이. 누구냐, 순순이 말이야. 나 나이카롱 5다. 나 뒤에 있어. 너야? 나 여긴 거 없어! 내 썰거 상자 어딨어? 근데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배돌이 밖에 없긴 했어. 근데 제미님 어디에 왔어? 나? 제미님 원래 투명이라 안 보인다. 우와, 보호법 다이아가 빠? 다이아 33개? 대단한데. 이야. 와. 제미님, 저의 여행에 좀 그런 모든 게 담겨있다 할까? 아, 그래? 나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응. 나 살려줘. 아니, 돌려줄게. 문 내려줄게, 올라와. 여기 셀카가 뛰어다니는 거 보여? 뭐야? 아, 살았다. 울트라볼이 리피도볼로 바뀌었는데?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저기야, 너 눈치 굉장히 빠르구나? 아니, 분명히 내일 예쁜 울트라볼 장식용으로 넣어놨는데 리피도볼로 바뀐네. 난 그럼 바로 전셋 포켓몬 소환권으로 맞서 불러잡아야지. 뭐 소환할까? 컨셉 맞춰서 악시킹 어때? 악시킹. 악오용이나. 솔직히 악시킹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사에서. 근데 악오용 나 한 번도 못 봤어 여기서. 악오용 소환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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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님. 대미님, 퀵볼 한 번만 던져보자. 한 번 텔마 잡히겠어? 한 번, 두 번, 세 번. 어? 히히히히히. 오? 어? 어? 되게 얄리와. 되게 얄리와. 되게 얄리와. 이거 먹고 떨어져. 어, 예. 공짜로 빌이 지어 넣었었다. 드렌들 70랩. 형님 괜찮으세요? 마서블로 이동 설마? 설마 마서블로 이동? 마크 재료 10개에요? 어 그거 엔더 엔더 재단 나중에 뽑읍시다 아껴놨다가 어때요? 에이 나쁘지 않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